사도행전 도대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기에 성경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운 얘기가 기록되었는가 궁금하시죠?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하던 박해자에서 다메색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중의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학식이나 지위나 권세나 재산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분통을처럼 여겼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그토록 변화시킨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의 보금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 보금 그것이 사도 바울을 그토록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금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5장에 오늘 본문 직전에 그렇게 길게 기록된 예루살렘 봉의회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핵심 무조건적인 용서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바나바가 죽일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바울이 회개한 뒤에 회심한 뒤에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배려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바나바가 원이름이 요셉이죠. 요셉이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배려해주고 하니까 넌 이제부터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해라.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고 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이것이 이 별명이 자기의 이름이 되어버린 그토록 관용과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대명사가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싸웠는데 보통 싸운 게 아니고 시임이 싸워가지고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죠. 저는 이 누가였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그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누가의 사심이나 개인적인 판단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찰에 의한 그런 진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위대성과 초대교의 영향력을 생각해서 오늘 사건을 보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니까 정직하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보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깊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잘 하고자 할 때 싸울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바나바와 바울이 관용과 위로의 대표자인 바나바 그리고 용서와 은혜의 대변자인 바울도 싸웠는데 우리가 뭔데 안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죠.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같이 함께하려면 할수록 감정이 상하고 싸우는 일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부 간에 그렇잖아요. 깨가 쏟아지는 시절이 지난 다음부터는 가끔씩 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요.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싸웠는데 우리가 못 싸울 게 뭐 있냐?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가끔씩 싸우자 성도들끼리. 말씀을 적용할 때 꼭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의 초점은 이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게 이제 첫째 메시지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싸움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싸움의 진원지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요한이라고 불렀고 어떤 때는 마가라고 불렀고 어떤 때는 마가요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혹은 마가요한, 요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네 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인물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바울, 바나바, 마가 이 초대교회의 거물들의 부족한 점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처음 선교여행을 떠날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골롯에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인척관계죠. 아마도 바나바는 청년 마가,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선교여행에 동행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와 바울에게 잘 배워서 미래의 큰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를 바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여행 도중에 이 마가가 일행을 벌이고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마가가 스스로 도중하차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크게 문제로 삼은 것으로 봐서 마가가 돌아가게 된 이유가 정당한 이유는 아니었으리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도중에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흔히 짐작하기는 마가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어서 선교여행의 고달픈 생활을 견뎌낼 수 없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오순절 성령 사건도 바로 이 마가의 집에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던 중에 오순절 특별한 성령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성도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처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머니의 집이 아들의 집이죠. 마가가 그런 집안 출신이에요. 부잣집 아들로 호화롭게 지내다가 고달픈 선교여행인데 그것도 앞장서서 뭔가 나서는 사람은 바나바하고 바울이고 자기는 허드렛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신세가 철양에서 돌아갔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돌아갔는지 그건 모릅니다마는 바울 눈에는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전체 선교팀의 뜻과 단합을 깨뜨리고 혼자서 자기 집으로 독단적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바울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런 사람은 다시는 선교여행에 동참시키면 안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시작인 3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바울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 보금의 씨앗을 뿌린 그것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양육해서 교회를 든든히 하자 그렇게 제안했을 때 바나바가 좋지 우리 같이 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바나바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가를 데려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제안을 들은 바울은 간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 스스로 도주마차 한 사람을 2차 선교여행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이러한 의견을 들은 바나바는 처음에는 그의 성품대로 온유한 음성으로 바울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것 아니냐. 마가의 좋은 점도 참 많지 않느냐.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자기 반성을 많이 하고 또 따라가고자 하니까 그만 이전의 그 실수는 용서해주고 젊은인데 재기의 기회를 줍시다. 그렇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심히 다투었다는 원어는 감정의 폭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덕한 바나바가 감정이 폭발했다면 얼마나 심각한 충돌이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출발한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것을 보고 제일 기뻐했던 존재가 아마도 사탄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강렬한 소명의식을 파괴해서 선교팀을 해체하고 갈라서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됐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전파되는 게 막아지게 됐다. 안도의 한숨을 쉰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싸우는 감정이 격해져서 감정이 큰 상처를 입고 싸워서 피차 갈라서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오히려 선교팀이 하나였던 선교팀이 두 개가 되어서 두 배의 선교 효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 그 보도를 짧게 하고 있지만 여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람됨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함께 읽습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감정이 상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는 모두 다 팽개쳐버리고 침잔해버리고 싶은 원망만 생기는 그런 상태가 있게 되죠. 부부간에도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에 그런 게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부부싸움 한 분 계세요? 감정이 격해지고 싸웠을 때라도요. 성경에 인도하시면 이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두 배로 잘해줘라. 그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내 감정 상하게 했지 월급 안 줘. 너 내 감정 상하게 했지 밥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싸우긴 싸웠더라도 더 정성껏 밥해 주고 정말 월급 그대로 일찍이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고 정말 마음 담아서 일하려고 하면 불편한 일이 꼭 생겨요. 그럴 때 사도바울과 바나마처럼 하라는데요. 더 열심히 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의 일 하다가 괜한 어려움에 빠지고 감정이 상할지라도 주의 일 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을 열심을 내서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해서 사탄을 슬프게 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소명을 파괴하려고 술술을 부릴 때 오히려 두 배로 소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싸움의 의미가 뭐냐 조금 더 초점을 축소해서 좁혀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나바의 의견을 들어 쓰시지 않았는가 바나바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마가를 데리고 구부르러 갔다고 한 이 보도 이후에는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 동욕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더 이상 바나바를 바나바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바나바가 사라지도록 했는가 바나바가 나빠서 그랬는가 그건 아니에요. 바나바만큼 관용과 용서와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 성경에 잘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을 택하셨는가 여기에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두 번째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한국이 16강에 진출해서 이탈리아와 붙었는데 극적으로 이탈리아를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온 국민이 받는 도록 그 기쁨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직장과 학교에서 지각과 결석이 석출 했습니다. 그때 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서 보도가 된 게 있었습니다. 월드컵 8강 진출의 기쁨을 나누다가 발생한 지각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 아량을 베풀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도가 된 게 있어요. 이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밤늦도록 밤새도록 나눈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각이나 결석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밤늦도록 그렇게 축제를 벌였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걸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과의 4강전을 앞두고 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한 절도범 영장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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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나중에 보도가 돼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던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가 절도범 영장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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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도 올라왔어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지만 그 비슷하게 얘기가 돼서 보도된 사건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런 조처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조처 내리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도 융통성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알아서 쉬고 알아서 빠지고 알아서 대충 넘어가고 으쌰으쌰 하는게 우리나라인데 초대교회 때에 왜 하나님께서 마울을 택하셨나 초대교회 시절은 아시다시피 악한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때였어요. 믿음의 본질을 흔드는 그래서 믿음을 타협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는 때로는 배유도 있었고 때로는 심한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인간의 모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마라가 돌아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영으로 돌리고 세례의원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나의 모든 것은 분토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다. 이런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때였습니다. 바나바가 관용이 있고 배려가 있고 위로를 하는데 그렇게 쉽게 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건 속으로 꾹꾹 눌러놓고 더욱더 탈랄같은 믿음의 본질을 내세워야 할 때가 초대교회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입니까? 고질적인 병폐를 드러내는 낱말들이 뭐가 있나요? 같은 지역 출신 실력이 있냐 없냐 능력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있냐 없냐 그것보다도 우리 동양이네 이게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는 나라 아닙니까? 같은 학교 출신 같은 학교 선후배 코드 인사 또 아주 감동적인 말도 있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그냥 본질이고 뭐가 없어져요 왕따 뭡니까? 너는 남이야 그 선언이 왕따 아닙니까? 극단적인 표현이 왕따 잖아요 지방색 유전 무죄 무전 왜 유전은 무죄가 되고 무전은 유죄가 되는 것입니까? 돈으로 본질을 흐리게 하면서 관계를 형성해서 결론을 내는 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닙니까? 투기정보 유출 제가 한 이틀 전에 읽은 기사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축은행 요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축은행 중지시키는 그 선언 전에 몇백억이 빠져나갔다고 그러죠 정확한 소식은 제가 모르지만 만약에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걸로 제가 읽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누가 정보를 알려줬다 알려줬다 본질은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인데 관계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죠 국민이나 또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서로서로 끈끈이 맺어진 것을 바탕으로 한 당리 당략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부정한 정당하지 않은 담임 목사 세습 은퇴 은퇴 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는 섭정 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질과 책임에 충실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본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인간끼리 얄박한 인간관계를 앞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피단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약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우리 조국에 혼란이 가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바나바의 보살핀과 배려 없이는 사도가 되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초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백안시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기피하던 그런 때에 바나바가 바울은 그렇지 않아 이미 변화했어 보금의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인물이야 변화해주고 믿음의 그룹 안에 들어오도록 배려해줘서 바울이 비로소 사도로서 시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인들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을 때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바나바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본질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직시하면서 바울을 거절했다 바나바를 맺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나바나 마가가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오직 하나님께만 명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드러납니다. 바나바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귀하게 들여쓰는 장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가가 정말 철저히 준비되었을 때 바나바는 디모델을 통해서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자기 곁에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감청을 해요.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다. 디모델에서 나옵니다. 그를 네가 올 때 꼭 내 곁에 데려와라. 내가 외롭고 힘들다. 내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마가를 데려와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자존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궁해도 마가만은 안 돼. 내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가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마가에게 마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숙한 마가는 나를 내칠 땐 언제고 그거 봐라 잘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숙한 마가는 두말없이 자기의 모든 생활 기반을 다 내버리고 멀리 로마의 감옥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수종 들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감옥 생활하는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 말년에 바울과 마가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처절하도록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바울은 자존심을 접고 마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마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바울이 자기를 내쳤을 때 그 뜻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을 접어두고 두말없이 바울 곁에 와서 늙은 바울을 수종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술 한잔 먹고 네가 나고 내가 너다 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닌 거죠. 오늘 보면 이런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를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구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얄팍한 인간관계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서로 높이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내던질 줄 알므로 비로소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그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신성한 거룩한 인간관계 신뢰관계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그런 하나님의 본질을 구현하고 그 본질로 마음을 위함하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신뢰공동체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주의 일하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관계가 일시적으로 파괴되는 듯한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라 제2의 바울과 제2의 바나마가 되어라 이것이 첫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얄팍한 얄팍한 인간관계에 의한 그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충실하여 충실한 그런 정직으로 하나님이 엮어주시는 그런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가라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두 말씀 받아서 우리의 삶을 본질 중심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감으로써 세상의 빛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목이 꺼려지고 또 두려워지고 세상 소리가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본질을 소홀히 하나님의 본질보다는 세상적인 관계를 중요시했던 그러한 과거들을 다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내조하여 주시고 그런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익이나 감정을 쓰다듬는 그런 관계들은 참으로 유한하고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로서 맺어지는 참으로 굳건한 신성한 그런 신뢰의 관계가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의 공동체가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관계가 충실해져서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런 흔들림 없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도해 드리는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역사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